작은 슬레임 또한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아무튼 웃길의 반, 두려운 반, 슬레임 반, 여러 가지 반이 복잡한데요. 오늘 데뷔할 수 있었네요. 아우, 힘났네. 뭐 대우지? 가사를? 어제 공예 때로 아무도, 그대로 그대로. 단밤에 꿈을 꿨는데. 가사를 잊어버리는 꿈을 꿨어요. 마이 엘불러스 마이 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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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맨이 스스로 머리를 올려 내 운동점에 하는 하이게 마라케넌 내 뚱디라 꼬마 댔스 여 마 타투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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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 다투까지 널 생각해 자 한쪽으로 헷갈리니까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헷갈리니까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헷갈려 헷갈려 아니 이랬다가 또 한 미랬다가 하면 되죠? 헷갈리면 어떡하노 헷갈리면 한쪽으로만 헷갈릴 것 같아 한쪽으로만 하는게 꽤 되잖아 그래요 헷갈리니까 한중 헷갈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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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갈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 지금 느낌으로 막 나와도 괜찮겠지? 랩할 때마다 좀 더 고고하셔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어 그 어 네 올라올라올라 안 돼요! 떨리세요? 떨리지. 선생님이 이제 쿵무대 많이 올라가보셨잖아요. 근데 이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안 떨리면 살아와야지. 약간은 떨림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, 또. 그렇죠, 네. 안 떨리면 재미없는 거다. 맞아요. 이거, 이거는 오른쪽. 항상 오른쪽. 네, 항상 오른쪽. 네. 네. 사보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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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보건!